미니언니 배고파 아직 아저씨 어디로 가실거에요? 이 집은 이제 이 집은 이 집이 구입하니 이 집은 저희 집이 구입하니까 이 집이 구입하니까 네 가고 있어요 이쪽에 도라 먹어요? 어이구 건빵이 지금 건빵이 있어 엄마 응? 튀김 한입, 2개, 3개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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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스푼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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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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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래 꼬무리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파보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지금 딱 한 마리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보 바이러스 백신을 놔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꼽다. 많이 꼽다. 많이 꼽다. 많이 꼽다. 많이 꼽다. 많이 꼽다. 여기 꼽다. 여기 꼽다. 면역이 없다보니까 외부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여기 전부 다 전염이 엄청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6개월 정도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6개월 정도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건 아니고요. 설명을 해주셔서 또 이러면 내가 알고 있던 것 같잖아. 평소에. 뭐 그렇게 아는 거죠. 저는 뭐. 세라 좀 봐야겠어요. 그는 꿈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꿈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꿈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너무 꿈이 없나요. 우리가 꿈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꿈이 없던 것 같아요. 얼굴이 되게 순하다. 아직도 좀 경감합니다. 여기에 만든 꽃머리들이 전부 다 무지개 다리를 걷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많았는데 그래도 피부병 걸린 친구가 엄청 많이 나아져가지고 아 저기 한마리 남았다 두 마리 다 살았네요 너희는 약한 해드렸는데 두 마리 다 놔줘야 되겠어요 얘 얘 새끼에요 한 마리 살았네요 살았다 이때는 딱 한 마리 사는거에요 한 마리 다 놔줘 한 마리 다 놔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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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일곱번째 가사입니다 쟤 떠돌이 아냐 네 한낱 떠돌이 있네 에이 너 치워와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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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빠르더라? 그래도 괜찮다 놀아 선생님 다시 돌아오셔서 다행이다 건강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남았지? 응 두 마리 전부 다 여기 다 아물없어 맞네 얘하고 두 마리 다리 좀 빨갛었는데 다 좋아졌어 다 좋아졌어 다 좋아졌어 무슨 일이었어? 다른 사람이었어 왜 다 좋아졌어? 네 다 좋아졌어 다리 오 слева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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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